오늘 차량은 올류카니발입니다. 올류카니발 17년식이구요. 기존 고객님이십니다. 마이티 차량의 장착, 2년 전쯤에 장착하시고 효과 많이 보셔서 잘 운행하는 차량은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키로수는 한 6만키로 뛴 차량인데 일단은 변속충격이 좀 느껴지신다는 부분이 있고 해서 탄포인트 흡기의 3,4개 정도 그리고 중통 하나, 대기 하나 작업할 예정입니다. 일단은 마이티 차량의 효과를 많이 보신게 매연도 0%로 통과해서 잘 타고 있고 평균연비를 10kg 이상 찍고 있다고 그랬나요? 10.34요. 평균연비도 마이티 차량을 10.34를 찍고 계신다고 합니다. 그 차량도 한 번 하고 두 번째까지 업그레이드해서 지금 잘 타고 계셔서 끝나고 나서 테스트주행은 필요 없다고 하셔서 지금 이 영상으로 대체할 거구요. 고객님이 나중에 타보시고 전화 한번 주세요. 차 바뀐 거 있으면은 일단은 이 차량은 장착 후에 바로 출고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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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